우리 엄마는 평생을 일해도 그 모양, 그 모양인 것 같아. 이날 이때까지 내가 내 손에 물 말할 날이 없이 평생 고생이야. 그리고 서방이 있다가 서방 등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내 손에 물 묻혀가면서 우리 엄마 장사해. 장사하고 있지.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한 푼 만들어서 두 푼 만들고 두 푼 만들어서 세 푼 만들고 하나하나 진짜 없이 살아도 너무 없이 시작한 인생이라 그래요. 부모의 조력도 없었고. 그래서 시집 온다고 해서 신랑 집에서도 조력을 해준 것도 아니고 평생 시집 와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맏며느로서 내 역할 다 해가면서 그런데 좋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이놈의 시어머니는 얼마나 별난지. 별난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해서 시집사를 코독하게 시킨 시어머니는 아니야. 그런데 성질이 별나다고. 성질이 별나다고. 사람은 좋으나 별난 성질. 자기 성질에 자기가 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도 해도 봉서다든지. 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양반이 우리 엄마야. 그리고 신랑 계세요? 있는데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랬을 거예요 엄마. 평생을 집안에 살이 떨어져 가는지 물이 마르는지 관심도 없고. 세워라. 내오라 사는 게 우리 신랑이라. 안 그래요? 우리 신랑 돈 번 적이 있어요? 같이 사업했는데 나는 일 한다고 세워봐서 자기는 기둥 서방이었어요. 그렇지. 돈만 서방한다고 당신이. 우리 신랑은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짱이야. 당신이 정지용 아들이냐고. 일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 하고. 우리 신랑은 돈 벌어도 돈 번 게 아니야. 돈 까먹어야 되는 양반이지. 삭 빠지고 우리 엄마가 다 해야 돼. 그러니 배짱이와 개미라. 이 두 부분은 배짱이. 남 앞에 서가지고 멀끔하게 서가지고 입으로 얘기하는 건 다 우리 신랑이 하고. 삭 빠지게 하나에서 열 가지 내가 손으로 움직여도 몸으로 움직여도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산 신랑인데. 우리 엄마가 참 용타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산 거 보면. 내가 친정성 더럽히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안 그래요? 부모성 더럽히지 못해서 산 거야. 그런데 참 이 집이에요. 보게 되면은 40대에서 40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금전적 실수가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 엄마 연령대에 40대에서 50대 넘어오기 전이 참 뭐냐면 벌었던 돈을 홀라당 다 날려먹어야 되고. 인간에 또 치여야 되고. 형제들 간에도 조금 다툼이 일었어야 되고. 안 그랬어요? 그죠? 형제들 간에도 형제도 더 필요 없다고 느껴야 되고. 어떻게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같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인간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말이라도 진짜 뭐냐면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참 우리가 잘될 때는 다 하나같이 비붙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혹시나 자기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오히려 스스로 피하기만 피하고. 말이라도 말뽐서라도 이쁘게 하는 인간들이 없더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거기서 우리 엄마가 오는 배신감, 회의감 이런 것도 참 많았을 거고. 그러면서 참 뭐냐면 내가 인생 덧없다고 생각할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신랑은 그렇게 힘든데도 뭐를 하려고 들지 않은 양반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신랑이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참 뭐냐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내 속을 들폭가서 목살아.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 살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돋아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 엄마 고생이 더 깊어졌다는 거야. 깊어지고 깊어졌다는 거지. 깊어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엄마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음식 장사예요 뭐예요? 음식 뭐 팔아요? 밀키트 지금 하고 있어요. 밀크트? 밀크트 하는 거 한 2년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2년 됐죠? 네. 2년 됐는데 이거 안 되지는 않아 이모. 어? 안 되고 있지는 않아. 네. 안 되고 있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장사를 돌아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 안 그래요? 네. 몸이 지쳐요 지금. 내 몸이 나가떨어지겠어.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몸이 너무 나가떨어지고 몸이 너무 고됩니다. 몸이 너무 고돼서 힘에 붙인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 장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장사를 두고도 갈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응. 며칠 전에. 가게를 내놨는데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할까 말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갈 때 고민은 되게 깊어지는 시기라고. 그런데 안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팔려야지 내가 그만두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팔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팔리기 힘들 겁니다. 4월달까지는 4월달까지는 이 장사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되고 4월달 이후로 뭔가가 조금 서로 거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거를 거래를 할 때도 내가 큰 돈을 내 손에 쥐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내가 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지금 아들 있어요? 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힘이 돼. 양띵. 힘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은 되는데 우리 아들님이 또한 우리 대주랑 그렇지 별반 죄송하지만 틀릴 게 없답니다. 왜? 그런데 대주보다는 나은 아들은 분명하지만 우리 아들내미도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가고 이런 힘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빛을 본다든지 뭔가 자기 개발을 해나간다든지 자기 학문이라도 기피해가지고 아니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자기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힘이 너무 약하다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내미 두고도 엄마가 걱정은 저만이 아닐 거야. 그래도 하는 놈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참 그러면 어느 평범한 자식의 빗대 보면 우리 아들내미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치거나 부모를 괴롭히거나 이런 자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착한 자식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착한 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열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거지 우리 아들이 응. 그리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 우리 아들내들은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 6년생간 거름대로 다니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좀 쉽지가 않아서 몰라드리면 자기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과 갈등도 되게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의 생각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가 않고 결혼을 두고도 자기가 이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뭐 자식이 나이가 있으니까 혼사를 하고 빨리 혼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그 혼사문이 조금 그다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급한 나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급한 나이는 아니니까 조금 이제 연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더 져요. 남들에 비해서 연애가 활발한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그거는 좀 생각해 보죠. 그렇게 해서 호랍으로 늙어죽지는 않아요. 때는 있습니다. 때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적극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착하고 자기 기준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그나마 열심히 하는 것. 자기가 주어진 데서는 하려고 하는 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평범하게는 조금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우리 아들내미가 대성활하고 뭔가 진짜 뭐냐면 우리 아들내미 덕분에 살아요. 이건 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거기까지가 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건강하고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조금 병원 시술을 좀 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합시다.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시술을 좀 지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남편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건강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자. 이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자기 일신을 두고도 근심이 들어오는 데다가 자기 신수 자체가 5년 전부터 힘든 시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부부가 이별 수가 들지 않으면 자기 건강을 두고도 근심이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4, 5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대주랑 어떻게 보면 이별 수가 들면서 서로가 티격이 났을 거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긴 하겠지만 이모가 짐을 싸서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랬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대준이 같은 거 자기 명땜하고 간다고 지금 현재 기집질이 들어온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 지금 이때까지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이 너희 너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네가 나 결국에는 한다는 것이 결말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죠 그게 괘씸한 거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이제. 이제 노래를 예전 신혼 때부터 했는데 이때까지 아 때문에 못 그래 했는 게 낫거든요. 내가 애들 과학원에 갔다 줬다고 밥 먹듯이 하고 살기 싫으면 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들 보는데도. 그런데 애들이 성장을 하고 시집 장가갈 나이 쯤 돼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적 정리를 안 해줬거든요. 해주면 이 사람 호적이 올리면 우리 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천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간에 그 이자가 더 많이 갖고 가는 꼴을 못 보겠고 호적의 동부 이내로 그 이자가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고 다 남을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호적이 올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탐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탐나서도 아니고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평생 안 살아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런 인간을 내가 아들 아빠라고 만나고 살아난 내복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저런 인간이 정말로 오래 살지 저 여자랑 아니면 살다가 나한테 올지 일단 엄마 우리 대주님은요 세상 속 편한 사람이에요. 세상 속 편한 사람이 뭐냐면요. 이치에 맞게끔 경우에 맞게끔 누구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도 아니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세상 편하게 사시는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뭐하러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다야 모든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도 그 양반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니한테 미안하고 뭐 이렇게 잘 그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모가 호적 더럽히기 싫다 그 이유만이라 그러면은 정리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그거 이 사람이 참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참 인생에 있어서 좀 어떤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어머니 당신 하고 싶어서는 다 사는 거야. 고생은 우리 엄마가 고생문이 많은 거지. 그러니 미련을 그냥 애초에 버리세요. 호적 정리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너는 니대로 나는 내 인생. 그래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듯이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너와 나의 인생은 별개 다고 그냥 아예 버리시는 게 맞아. 그냥 마음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살아야 돼. 왜 그러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도 내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생각하고 살면 내가 내 복장을 뽑아서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내려놓고 그냥 던져놓고 니 인생은 니 인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하잖아.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여자애생이 참 슬픕니다. 우리 엄마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한스럽고 애쓰러워.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득하나도 보는 게 없으니. 그 여자도 뻔뻔스럽고 애들 아빠도 참 주변에서 마누라는 바깥아가 살아도 일은 하기 싫었는가 다른 여자 데리다가 일 시키고 그 여자도 곧 이혼한다 소리 듣고 들어 합쳤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당신들 다 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나한테 도장 찍어줄라 소리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 만나고는 전화 안 와요. 그 전에는 전화하면 죽이뿐다, 다 죽이뿐다고, 불사질러 본다고, 자식들한테도 다 죽이뿐다고 할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나고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전화도 안 오고. 그런데 아들도 엄마 안 나갈라고 하면 내 혼자라도 나간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를 데리고 나왔다고, 나도 나오고 힘들었지만 나오고 나니까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엄마를 지지 나가기 위한 명분을 사왔다는 게 엄마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같이 사는 동안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가면 엄마랑 같이 살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3년 만에 1년 만에 그런 말을 하더만은 같이 나와서 사는 지 한 4년 되나 이런데. 진짜 지 나오기 위한 명분이 진짜 내 자식이지만 그런 말을. 주변에서 애들 아빠도 그러니까 아들한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가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거라서 괘씸해서 죽이려면 살리려고 하더만은 그 여자 만나고 사니까 자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도 그 여자도 받아들이는지 아빠가 지도 장가 가야 되니까 내가 아빠한테 화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빠하고 아무런 치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과 우리 대주님이랑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슷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대주님보다는 낫다. 낫기는 낫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이나 생각이라든지 우리 대주님이랑 우리 아들이랑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장가 보내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들하고 양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도 유혼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사는 그 여자도 엄마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네가 아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랑 아빠랑 같이 밥 먹고 휘닥거리는 거 상상만 해도 나는 네가 용서가 안 되고 그 여자가 너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의 자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랑한테도 배신이고 아들한테도 배신이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봐야 되나 그래도 장가 갈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겠나 이런 갈등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아들 하나 안 차놓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님이 지금 이제 집을 나갈 생각이 있던가요? 지가 다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 보내요 보태준다고 지 있을 때만 보태주지 나가면 생활비 끊는다고 내한테 말하대요. 아들이 아빠랑 똑같아요 엄마. 물론 부모와 자식까지 열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엄마가 기대치라는 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기대치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기대치죠. 아 그게 기대치예요? 그렇죠. 구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니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노?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빠랑 나랑은 남남이 되려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너는 그래도 내가 배로 넌 새끼인데 그거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살았는데 그렇죠 그걸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보내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내 생각. 그렇죠. 나쁘게 보내지 마시고 네 엄마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냥. 어떠한 어떠한 그것도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엄마는 엄마 이제 사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이 옆에 있으면 네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랑 그렇게 다니는 것도 난 내가 못 내려놓겠다. 그거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아버지는 저거 아버지니까 그렇지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를 내가 못하겠다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네가 내 옆에 있는 동안 네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난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안 보면 내가 너를 안 보면 네가 만나러 가는지 안 가는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나가서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알아서 하고 어떻게든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래도 너는 내 새끼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보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갑니다. 차로 어디 대셨어요? 여기 가게 앞에 11시 반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냥 가게 옆에 대놨는데 아 뭐 부대찌기 집에? 아니 저 앞에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커피 좀 드세요. 여기 1층이 되시면 되는데 그래요. 여기 자리를 못 찾아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들 내보내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내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 엄마가 속이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소가리를 했는데 또 아들 보고 또 소가리 하고 생겼어.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 그럴 때 내 새끼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인연 끝낸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야 아들 보면서 또 소가리 하지 마시고 안 보면은 속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흑하고 힘들고 그래요 외롭고. 응.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가 그러지 않아 허망한 것 같고 해이감을 느끼게 되고 자꾸 응? 화병이 도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남자는 있나요 제가 제 인생에? 글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남자는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벗이 될까 친구 같은 그런 남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끝까지는 안 돼도 그렇죠. 마음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살지는 않아도 말이에요.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법 같은 그런 사람은 있어요. 네. 제가 계좌로 얼마나 넣어드리면 될까요? 아냐 아냐 아냐. 오늘은 무료점사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좀 따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하고 올게요. 네네. 연락을 하고 따로 조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음 달 정월달이니까 시수 볼 겸 한번 오세요. 네.